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신형 소렌토 함께 찾아볼거에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 전산이고 여기 보시면 등록일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사 알아보실 때 도움되시게 올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오늘 매물 조회했더니 190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첫번째 보이는 2차부터 시작할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보실 첫번째 차량은 지금 여기 날짜 보이시죠? 3월 7일에 입고되었어요. 현재 상품화 진행중이어서 사진이 이렇게 두장밖에 없습니다. 22년씩 주행거리 2만키로 판매가격 3330만원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엔더 교체했네요. 미세노연은 없는 차량입니다. 2차 사진이 없어서 상세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시 가격 3613만원 출고시 옵션 썬루프 스타일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주체건은 있었는데 사고는 없었죠. 22년식에 2만키로 판매가격 3330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 23년식 주행거리 11,000키로 판매가격 3,18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연 없는 차량입니다. 깨끗하죠? 23년식에 주행거리가 뭐 많기로니까 차량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너무 깨끗하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차키 2개 있네요. 트렁크도 너무 깨끗하구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차키 2개 보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23년식 주행거리 11,000키로 판매가격 3,180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 21년식 주행거리 44,000키로 판매가격 2,480만원 회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을 제외하고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히트 컨디션 좋구요. 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 휠도 깨끗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차선이탈 방지 이런 옵션 들어가 있네요. 21년식에 44,000키로 판매가격 2,480만원 뭐 사고가 없었죠?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쥐색,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1년식 주행거리 6만 5,000키로 판매가격 3,16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좌석 시트도 깨끗하구요. 트렁크 모습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구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네요. 후방카메라 어라운드뷰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1년식 주행거리 6만 5,000키로 판매가격 3,160만원 깨끗하게 관리 잘 된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도 상품화 진행 중이네요. 여기 보시면 날짜 보이시죠? 3월 5일에 입고되었습니다. 22년식 주행거리 4만 4,000키로 판매가격 3,170만원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 뭐 깨끗합니다. 이력도 없고 관리도 잘 되어 있죠.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시 가격 3,721만원 출고시 옵션 스마트 커넥트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흰색 차량 주행거리도 괜찮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1년식 주행거리 2만키로 판매가격 3,050만원 파란색 차량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엔더 트렁크리드 교체 도어 판금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 외관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내부 시트 컨디션 좋네요. 내비게이션 메모리 시트 건동 트렁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네요. 트렁크 모습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건동 트렁크 차선이탈 방지 이런 옵션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 시트 깨끗하구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 하나 보이네요. 21년식의 주행거리 2만키로 판매가격 3,500,000원 파란색 차량 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도 파란색 차량이네요. 이번 차량 항품화 진행 중입니다. 내부 모습이 좀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21년식의 주행거리 9만3천키로 판매가격 2,699,000원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차고는 없고 도어 판금 있습니다.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파란색 차량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양쪽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차키 하나 보이네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차키 두개 있네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이구요. 요정도 지금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21년식의 9만3천키로 판매가격 2,699,000원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시 가격 3,765,000원 출고시 옵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색 차량 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1년식 주행거리 5만2천키로 판매가격 3,450,000원 흰색 차량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깨끗하죠? 관리 잘 되어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계기판에 사각지대 카메라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까지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습니다. 좌석 트렁크 모습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있네요. 에드업 디스플레이 차키 하나 보이구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있어요. 요런 옵션들 가지고있네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시 가격 4,612,000원 출고시 옵션 스타일 썬루프 스마트 커넥트 크렛사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아이즈까지 거의 뭐 풀옵션 차량이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6인승 차량이었습니다. 흰색 차량 잘 봤어요. 감춰볼게요. 이번 차량 21년씩 주행거리 34,000km 판매가격 3,490만원 흰색 차량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전동 트렁크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차선이탈 방지까지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되어 있네요. 블랙박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조금 아쉽네요. 조금 남아있어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출고시 가격 4,420만원 출고시 옵션 스마트 커넥트 썬노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들어가 있어요. 옵션 상태도 좋네요. 관리 잘 되어 있었죠. 흰색 차량 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2년식 주행거리 4만 1,000km 판매가격 3,66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고 트렁크리드 교체한 건 있네요.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 외관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 사각지대 카메라 2차석 트렁크 모습 강좌파킹 브레이크 키는 하나 보여요.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어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이고요. 2차도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1곳이 가격 4,481만원 1곳이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타일 들어가 있습니다. 22년식의 4만 1,000km 판매 가격 3,660만원 흰색 차량 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1년식 주행거리 2만 4,000km 판매 가격 3,500만원 회색 차량 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합니다. 관리 잘되어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변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구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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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 브레이 키 두개 보이고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휠 여기 조금 스크래치 보이네요. 여기도 좀 보이구요. 이런 컨디션 21년식의 주행거리가 좋죠. 24,000km 판매가격 3,500만원 이 차도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구요. 줄고시 가격 4,235만원 줄고시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커넥트 스타일 들어가있어요. 회색 차량 이었습니다. 관리 잘되어있었죠?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1년식 주행거리 19,000km 판매가격 3,29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 입니다. 깨끗한데요. 관리 잘되어있고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 다 좋습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좋구요. 앞좌석 시트 깨끗하고 연동 트렁크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휠도 깨끗하구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통 부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시 가격 3550만원 출고시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이었죠. 유비온 외비의 스타일 옵션 들어가 있어요. 검정색 차량 이었습니다. 다음차 볼게요. 이번차량 22년식 주행거리 3만키로 판매가격 3450만원 회색 차량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관리 잘 되어있네요. 연차 파킹 브레이크 앞좌석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힐은 까진데 없이 깨끗해 보이고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구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시 가격 4182만원 출고시 옵션 스타일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아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배색 차량 이었어요. 무사고 차량 이었습니다. 관리 잘 되어있었어요. 오늘은 이 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으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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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